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모든 답을 구하는 왕이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파사이 왕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인데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가.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다.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를 아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파사이 왕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 즉시 파사이 왕은 말을 몰아 부처님께 달려갔다.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파사이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몸으로 악행을 삼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산다면 이것이 자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밖에 거창한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개성으로 다시 말씀을 하셨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는다면 그 마음은 항상 편하리라.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이 국경을 잘 지키듯 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파사이광은 크게 기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물러갔다. 석가문이 부처님의 말씀을 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